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엄마의 틀마 입니다 오늘은 저희 작은 아들 이마에 여드름이 정말 너무너무 깨끗해졌어요 이틀 두번 바르고 깨끗해진 여드름 약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에요 제가 한달 넘게 이 셀푸드 젤을 아들한테 발라줬고 또 이딴만한 여드름이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이 셀푸드 원액을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 하루 이틀이 되면 샥 얘가 가라앉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달 이상 사용하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아들은 여드름이 났을 때 약을 발라서 없애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드름이 안나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약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을 가보자고 하더라구요 동네 가정의학과에 가서 처방전을 받았는데 약국에서 그냥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구요 바로 요 두 제품입니다 네 아들이 정말 이거를 딱 두번 이틀 밤을 바르고 나서 3일째 되는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마가 너무 깨끗해진 거에요 물론 그 이후에도 가끔 하나씩 올라오기는 하고 흉터가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정말 잘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호전이 되고 또 새 제품은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더라구요 요거는 세안제로 10불 정도 요 연고는 30불 정도 근데 저희 아들이 이걸 3주를 지금 사용을 했구요 제가 봐서는 3개월 정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에 잠자기 전에 딱 한번 쓰는 거라서 10불과 30불 3개월 정도 사용하는 거면 처음엔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시중에 약국 아무 곳에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요 디페리는 쉽게 구할 수가 있고 페녹실은 똑같은 제품은 안 파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성분 베네졸 페록사이드 4% 이 성분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브랜드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병원에 돈 내고 가지 마시고 약국에서 여드름이 있으시다면 이 두 제품을 사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여드름 종류마다 달라서 모든 분에게 다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 아들아는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은 사용했을 때 굉장히 피부가 건조하대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항상 저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로션이자 화장품인 이 크림을 로션을 정말 엄청 많이 듬뿍듬뿍 발랐다고 하고요 요거는 잠자기 전 한번 바르는 거고 평상시 세안은 똑같이 항상 하던 세라베 클렌저로 세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 한 가지 아직 사용은 안 했지만 건조해진 피부와 블랙헤드를 없애기 위해서 호호바 오일을 사달라 그래서 사줬는데 저도 아들 따라서 한번 사용을 해 보려고 하고요 또 저 구독자 친구가 추천해 주신 프로포레이션 H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건 아주 유명한 치질약인데 이게 또 뽀드락지나 여드름에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네 뒷편에 아들이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같이 봐주세요 그래도 되게 신기해 그 흉터들이 되게 많이 없어졌어 응 그치? 응 컴플렉션이 더 좋아졌어 피부 색깔이 피부 같다고 빨간색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바뀌었어 기름기가 되게 많아졌어 아 그래? 응 쓰고 나서 건조한 게 아니라 기름기가 다시 뭐 약 쓰고 나서는 기름이 많지 아니 왜냐면 몸이 기름을 더 많이 만들게 되니까 다들 건조하고 막 각질 생긴다는데 난 로션을 많이 쓰는 거야 그 우리 로션 네가 그거 하나 하는데도 되게 좋은 거 같아 모이스트리저를 많이 쓰는 게 인생의 레슨이야 됐어? 이거 두 개는 어쨌든 우리 병원에서 선생님이 해주신 거잖아 이거는 그냥 얼굴 와시 하는 건데 얼굴 다 하는 것보다 나는 그 여드름 생기는 데 티존 그래서 여기랑 코 사이 여기 거기만 하거든 왜냐면 이거는 이거 쓰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기름이 좀 더 많이 나와 왜냐면 이게 훨씬 더 마르게 하거든 피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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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하게 해줘 건조하게 근데 그래서 이거 닦고 나서 바로 로션을 발라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기름이 좀 많은데 그 그냥 날마다 아침 점녁 얼굴 닦고 그러면 컨트롤링이 되게 좋아 아니 잠깐 엄마 헷갈리는 게 이거를 발라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 건조해지는 거야 아니 이거는 쓰면 건조해 피부가 건조하면 몸이 기름을 더 많이 만들게 되잖아 아 그래서 이게 그 효과가 있는 거야 근데 되게 좋아 페이스트워시로 엄청 깨끗해지고 그래서 여기 T존 있는 데만 한다고? 그럼 엄마가 이걸 써도 돼? 어 근데 엄마는 여드름 없잖아 여드름 없는데 이거 쓰면 더 깨끗해지고 해야죠? 더 깨끗해지라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메인테인하는 게 더 좋아 알았어 그럼 엄마는 이거 별로 효용이 없네 엄마한테는 여드름 있는 사람들한테 좋아 아니면 액니 스파링 이건 다 액니 여드름 그리고 이건 디퍼린이라는 거는 이게 레티노이드야 이거는 그 여드름 더 이상 안 생기게 하는 거야 이걸 바르면 아 여드름 안 생기게 하는 거라고? 이건 여드름 안 생기게 하는 거야 지금 있는 거는 없애주는 건 아니야? 바르고 딱 두 번 발랐을 때 샤악 없어졌고 엄마 깜짝 놀랐잖아 히터가 내 생각으로는 새로운 게 안 나고 이미 있는 게 더 안 나빠지고 더 안 커지는 게 이거고 그걸 진짜 없애는 거는 이거고 아 없애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거고 얘는 발름으로써 더 안 나오게 하는 것 같다고? 그리고 약 너는 지금 거의 없어졌잖아 이마 그러면 얘를 계속 쓰는 게 좋은 거 아니면 얘를 그럼 안 쓰는 거야? 아니 난 둘 다 쓸 거지 지금 없는데도 왜 써 그럼? 암... 프레벤션이잖아 계속 써야 돼 그럼? 뭐 내가 지금 암이 없으니까 마약이랑 담배 피울 거야 아니잖아 계속 업그레이딩 해야 돼 계속 프레벤션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걸 언제까지 써? 그냥 계속 쓰는 거지 없어질 때까지 지금 없잖아 이마 아니 아니 약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쓸 때 그럼 약 없어지면 또 살 거야? 또 생기면? 그러니까 생기면 하는 거지 미리 매일 해 엄마 약은 엄마 감기 걸렸어 약 먹을 때 엄마는 감기 그냥 기분 좋다 그럼 약 그만 먹어? 아니 나면은 원래 약을 그냥 어쨌든 끝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처방전이든 아무거나 약이라는 거는 그냥 완전히 쓸 때까지 써야 되는 거야 아 그래 그 말은 이해해 이걸 다 쓸 때까지 바른다 근데 피부가 깨끗해졌는데도 또 이거를 계속 바른다? 그건 아니잖아 안 바른다 프레벤션이잖아 그런가? 만약 내가 완전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안 써다가 다시 안 생기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지 근데 나는 아직 여드름이 생애 나이니까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해 특별히 막 근데 이걸 계속 그런 건 없어? 그 설명서에 이걸 계속 쓰다 보면 뭐라 그러지 영어로 그게? 너무 많이 쓰면 안 좋다고 계속 뭐냐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네가 이걸 사실 처음 써봤잖아 난 하루에 딱 한 번씩 밤에만 쓰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몇 번 쓰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세 달 하루에 너는 잘 때만 이걸 쓰잖아 그치? 그거는 맞는 거야 근데 이거를 세 달 쓰다가 막 1년씩 계속 써 그럼 1년 뒤에는 네가 이걸 발라도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계속 바르는 거? 그건 없는데 그런 건 없어? 그런 얘기 없어? 그런 얘기는 없는데 왜냐면 감기약을 계속 먹으면 진짜 감기 걸렸을 때 그걸 먹어도 안 들을 수가 있잖아 진짜 감기로 걸리면 병원 가는 거지 그거처럼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네가 사자 그래서 샀잖아 근데 이거 산 이유는 그 피부 점들이 있잖아 여드름 아니면 여기 검은색 블랙헤드는 다 그게 오일 아니면 죽은 피부 스킨셀들이 뭉쳐서 막는 거잖아 응 그걸 풀리려면 사람들이 클렌저 쓰던지 물도 닦으면 되는데 생각해봐 물이랑 기름은 안 섞여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지금 가봐 그거 참기름이랑 물 안 섞여 근데 오일은 오일이랑 섞이잖아 그래서 이 오일을 얼굴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한 10분 동안 기다린 다음에 닦는 거야 그 세수하고 이거를 바르고 그 다음에 다른 오일 클렌저도 원래 있는데 나는 그냥 이거 하고 나서 타올증 닦은 다음에 그 세수를 할 거야 다시 그 다음에 끝에 이거는 뭐랑 섞어서 섞는 게 아니야? 다른 오일도 막 섞을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이것만 아니 로션이나 크림하고 섞어서 그냥 바르고 자거나 밖에 나갈 때 바르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이건 닦아야 돼 그리고 오일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어떤 피부들은 어떤 오일들을 싫어해 그래서 막 해바라기씨 오일 썼는데 갑자기 여드름이 엄청 날 수 있어 그래서 파츠 테스트 아 이거 파츠 테스트 먼저 하고 피부에다가 조금만 조금만 발라보고 그 피부 그 바른 군데가 어떻게 에펙트가 있는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오일 클렌징 내가 말한 여드름 블랙헤드 아니면 기름이 차서 포어가 막힌 거 그것만 도와주는 거야 그 이유는 없어 오케이 그럼 엄마도 친구가 소개시켜준 거야 이거 한국말로는 치질 치질 났을 때 그 부분에 발라주는 거야 근데 왜 이걸 추천해 주냐면 그때 네가 이제 이 약을 산지 몰랐던 거야 엄마 친구는 계속 엄마가 셀프드로 발라주고 조금 낮은 거 같다 근데 너는 만족을 못한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거를 사서 새로 여드름이 났을 때 이걸 바르면 여드름이 쑥 들어간대 그리고 여드름 뿐이 아니라 막 이렇게 피곤했을 때 코 속이나 얼굴 위에 뭐가 나잖아 그때 바르면 바로 없어진다는 거야 바로 나자마자 어 그래갖고 엄마가 진짜로 그런가 막 찾아봤어 그때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바르고 또 한 2년 전에는 이게 막 주름도 없앤다고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막 바른다고 나오는 거야 맞아 배우들이 이거 되게 많이 써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왜? 너무 많이 쓰면 피부가 약해질 수 있고 그냥 피부에 그렇게 좋지 않대 왜냐면 아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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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무서우니까 그냥 안 할랜다 엄마는 이런 거 막 무서운 건 안 하고 싶어요 원래 알잖아 조금씩만 해 조금씩? 어 조금씩 어떡해 알았어 오케이 됐어? 어크로